자 일단 뭐 그렇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나머지 끝나고서 무슨 얘기하려고 했죠 AI 로봇 심판 얘기 자 로봇 심판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아직 시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 물론 뭐 메이저리그가 한다고 우리가 따라하고 그럼 우리가 먼저 한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자 그게 냉정하게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 100% 찬성 100% 찬성 1000% 찬성 도입 시기가 조금 이른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상관없어요 왜 양 팀 다 경기를 하는 양 팀 다 동일한 조건이니까 아무런 상관없어요 설령 그 조언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사람이 사람에 대한 감정 자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 특히 오심을 많이 일으켰던 특정 심판분들이 있어요 팬들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 몇 분이 계세요 똑같은 판정을 해도 똑같은 스트라이크 홀을 해도 다른 시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젠 그러한 감정의 소비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 프레이밍도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유강남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프로하고 포수들의 트레이닝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지죠 이제는 이건 판이 바뀌는 거예요 판이 앞으로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아마추어도 전체 판이 바뀌는 거라고 당연하죠 아마추어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대학 야구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현역 때 있을 때만 해도 꿀 잘 잡는 포스트를 투스트들이 좋아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런 선택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브로킹 잘하고 스토리가 달라지네 브로킹 잘하고 어깨 좋고 거기다 방망이까지 잘 치면 최고 이제 프레이밍은 포수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빠진다 소위 미트지라는 단어는 사라지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든 비율 같은 거 나오고 했잖아요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떤 포수가 그 수치가 가장 높았다 예전에 최경철 최재훈 또 최근 들어서 유광남 이제는 그러한 수치들 볼을 스트라이크로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렇게 되면 이제 심판의 청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구나 삐 했는데 잘못 들어서 못 들어 안 되지 청각 검사를 수시로 해야겠네 눈 검사는 시력 검사는 안 해도 청각 검사는 삐 뭐라고요 또 구심들도 그런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저는 심판분들한테도 심판이 더 좋아할걸요 너무 좋아 심판이 좀 나와도 좋아할걸 서로에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자고요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일단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 것과 또 실제 경기에 적용이 되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근데 테스트는 충분히 또 이군에서도 했고 그럼요 여러가지 했으니까 뭐 믿어보자고요 정윤아님께서 왜 화가 났어요 현재현은 좀 나오지 마라 왜 말이 많아서 그래요 왜 진짜 왜 그래 이 도움만 잘하는데 왜 그래요 또 현현님 용수님께도 화나 미소 부탁드려요 우리 둘을 이간질 시키는 거야? 어? 이 사람들이 말이지? 예 제가 인캐님한테만 까불어요 자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얘기 좀 해봐야죠 KBA 고속 발표 ABS 오토매틱 볼 스트라이크 시스템 ABS 오토 브레이킹 시스템이 아니에요 네 자동차 ABS 시스템이 아니라고 피치클락 제도 도입합니다 피치클락 자 요건 어떻게 생각해요 좀 깜짝 놀란게 이 피치클락 제도를 도입을 해서 메이저리그의 경기시간이 24분이나 줄었다라는게 오 너무 의아했어요 사실 메이저리그는 피치클락 적용 안해도 빨빨리 던지잖아 그렇죠 견제도 많이 안하고 네 오규민처럼 아니면 어쨌든 우리 현현은 도입 시기가 좀 빠르다? 적절하다?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빠르다는 느낌 안들고 괜찮다? 네 괜찮아요 시행착오를 겪어도 빠르게 도입을 해서 적응을 하는게 서로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피치클락의 피치클락의 적용 볼질이 더 많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피치클락을 도입하면 피디님이 방송 관계자들이 제일 좋아할거라고 아니 근데 볼 개수 그게 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게 빨리빨리 던지는 것 같지만 결과가 볼볼볼볼볼나오면 그게 의미가 없는거지 그렇죠 과연 피치클락 적용을 받아서 가뜩이나 그거 아니어도 제구에 문제가 있는데 시간에 쫓겨서 던지면 제구에 더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선수들이 적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래요 야구 방송 관계자들이 마냥 좋아할 리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제구 안 잡히면 이거 어떻게 어차피 어떤 제도가 도입이 될 때에는 장단점이 누구나 모든 부분에서 있잖아요 예 그래 마이크 트럭은 문동준 선수가 별 느낌 없다고 이런 선수는 그럴 수 있겠죠 그래도 자기공에 자신있고 이런 선수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요 쉽지 않죠 제구 안 잡히는 투술이 없어지겠죠 예 아예 사라져 버리겠죠 제가 고등학교 야구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전국대회에서는 AI 심판이 들어오거든요 AI 카메라 궤적이 고등학교 야구를 보니까 궤적을 제대로 포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분포도를 넓혀가지고 정확한 스트라이크 존 살짝이라도 걸치면 그 존을 인식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볼로 콜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좀 정밀한 기술이 필요할 것 같다 그 정도만 된다면 다른 것들은 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을 통과해야 판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통과하고 고교 야구는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그 돈을 통과할 만큼 어떤 공 끝에 힘이 좀 있어야 되는데 보다 픽 떨어져 버리면 판정을 못 받는 거지 어이없는 볼 판정이 엄청 많았어요 많아요 고등학교 때 그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인터벨 긴 선수 문제죠 인터벨이 일다는 거는 공에 자신감이 없고 재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마음이 급해서 후다닥 건지러다 볼질 할까봐요 그럴 수도 있죠 당연하죠 이제 오셨군요 여러 가지 하여튼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저런 의견들은 있으시겠지만 실제 적용을 해서 보자고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으면 계속 갈 것이고 문제 보완이 필요하다면 다시 보완할 것이고 야 이거 영 아니지 않냐 하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네 야구에서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ABS는 투구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하고 이어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달받는 주심이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외치는 구조다 2019년 미국 독립리그 애틀란틱 리그에서 처음 시작한 뒤 조금씩 비중을 늘린다 그래서 올해도 퓨처스에서 계속 적용을 했어요 다만 어떤 경기는 전적으로 AI의 판정을 해서 하는 게임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소리는 듣고 심판의 판정으로 한 번 또 해보는 거고 그래서 그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테스트도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어요 귀에 이어폰 꽂고 있다고 다 AI 아니고 하기는 하되 전적으로 의존해서 한 번 혹은 듣기만 하고 판정에 의해서 한 번 그래서 다양한 시스템을 적용을 이미 했다 와 퓨처스 중계를 하시는 잉캐님이 계시니까 또 이런 정보도 꼭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유익합니다 계속 퓨처스에 있을까요? 같이 가요 소리나는데 심판이 다른 판정을 하면 그렇게 해서 나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스트라이크 핸드 심판이 올 때 볼이면 볼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야구를 볼 때 저 유니콘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 AI는 콜을 했어 근데 심판이 콜을 안 해 왜? 편파 판정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될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고등학교 야구에서 근데 프로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근데 고교 야구도 쉽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다 데이터에 남잖아요 삑 했는데 안 불어? 뭐 이 자식이 맞네 귓구멍에다가 콜큼하게 박아놓은 거예요 자식이 뭐 이럴 수 있지 데이터가 남잖아요 그렇지 그런 증거를 남겨놔야죠 그럼요 그럼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누구의 판단이 우선시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누구의 판단이 우선시 되는 건가요 당연히 AI가 이제 판정하면 AI 우선이죠 전쪽이죠 전쪽으로 우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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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